뭐였지? 저의 출국이 새벽 1시쯤에 있어서 지금 다음 시간에 넥시 타고 가는 지역으로 이동해서 촬영을 보러 갔고요 먹고 나서 스타벅스로 가려면 내 스타벅스가 유명하다고 하는가 하면 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홍림이 유명하다는 곳에 왔습니다 삶이 진짜 많아요 이거 뭐야? 짜식이 맛있어 은 주식장 왜 또 날이야? 맞아요 마슴만 스패셜 마슴만 스패셜 마슴만 마슴 마슴만 예 나는 주식 감사합니다 사람이 많습니다 여기가 세빈양이라는 지역에서 유명한 스플바베큐집이라고 합니다. 공략을 주로 많이 시키는 것 같고 이 지역이 좀 돈이 있는 지역인 것 같아요. 다른 지역에 여기는 콘센트도 많고 얘도 많이 준다. 공략이 나왔습니다. 나시고략 나왔습니다. 여기서 먹을 것은 나시고략 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용준이가 먹을 것 같아요. 손님 들어주세요. 저는 밥 먹고 지금 스타벅스로 이동식을 했습니다. 지금 목이 머리에 붓기 냄새 많이 먹고 용준이 때문에 증상이 없고 한 번 한 번 다 싸웠어. 스타벅스에 왔습니다. 발리에서 제일 크다는 스파크 스타벅스 왔는데 진짜 크긴 하네요. 리저브로 서는가? 스타벅스가 크게 큽니다. 스타벅스가 잘 되어있습니다. 한국이랑 비슷비슷할 것 같아요. 커피 좀 먹으려고 했더니 이놈이 또 싸가지고 또 갈으려고 했습니다. 저는 지금 컵라디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공항 가려고 합니다. 옷 좀 갈아입고 너무 피곤해요. 6시 1시 비행인데 지금 9시 반이라서 좀 있으면 10시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요. 여기서는 한 20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. 운전이는 지금 자고있고 빨리 가고 싶네요. 너무 저희는 지금 달리공항 도착했습니다. 아휴 피곤해요 짐 붙이러 가고있습니다. 아 힘들어 힘들다는 말을 가라주고있어 아 일로 가는게 없다 라운지가 여기 한 4층에 있습니다. 체감상 2층 잘 찾아놨네 뭐 생각보다 많진 않지만 그래도 쉴만합니다 저는 이렇게 휴게 탔구요 이제 서울에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